서든어택 유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든어택 하면 정말 우리나라 고민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게임을 약간 심장 떨려서 잘 못하거든요 드릴까봐 너무 심장 떨려서 못하는데 한번 청심화를 먹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약간 애교 있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끼를 부려볼 생각입니다 서든어택 유저 여러분 제 캐릭터가 어떻게 완성이 될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제 캐릭터를 고르셔도 후회가 없도록 아주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하와 별이 빛나는 서든을 즐겨볼까요? 사연 보내주시면 돌진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연막탄 깔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화이팅 제식엘료 저기 나 도착했어 나 취했어 일로 와봐 홀짝 점프 홀짝 이거 진짜 어렵다 선물로 눈뽕 보내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뿌염뿌염 미국 버전으로 뭐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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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퇴하라구요 체크 아 쳐키라 하하하하 후퇴하면 간식 보내드릴게요 유나는 간식걸? 첫 발견! 죽였다! 끝! 햇샷! 햇샷! 머리빵! 세상에... 지금까지 연하의 별이 민하는 밤에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어머나, 사람 몇 명을 죽인건지... 어... 묘한데요. 되게 사람을 많이 죽일 것 같고... 저도 많이 총을 맞은 것 같고...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. 재밌으실 것 같아요. 게임하는 지니와 쏠쏠하실 것 같습니다. 그냥 써주세요. 궁금하지 않으세요? 제가 뭘 했는지? 어... 그걸 보시려면 아마 제 캐릭터를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. 재밌을 것 같은데요? 저도 할 건데요? 같이 하시죠. 어... 2000만 서든 유저 여러분. 저도 게임 플레이를 해볼 테니까요. 여러분 게임 속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만나면... 뭐라고 하지? 뭐... 방가방가 이런 건 이제 좀 옛날 얘기인 거죠? 뭐라고 해야 되는 건가? 아무튼 잘해주세요. 또 만나요. 나중에 인증샷 찍어서 올릴게요.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. 말 험하게 하지 마세요. 윤화 화이팅! 서든어택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